자, 왼쪽에서부터 시선을 갈까요? 네, 왼쪽 자, 그리고 가운데 우리 초통용입니다. 조금 더 밝고 팬들을 위한 그렇죠 250만이 넘습니다. 네, 오른쪽입니다. 이제 감사합니다. 마이크 드시고요. 네, 활량이 대단합니다. 아, 아닙니다. 마리텔 대표로 나오셨고요. 네, 어쩌다 보니까 마리텔을 대표하게 됐는데요. 정말 좋은 게스트분들과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 너무너무 애착이 가는 것 같습니다. 네, 덕분에 펭수씨랑도 방송해보고 우리 지혜 누나 김종철씨 그리고 요즘에 광열이 형 우리 정광열 배우님과 함께 또 특별한 매력들을 많이 탐구하고 있는데요.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 정말 너무너무 영광입니다. 제가 와도 되는 자리인지는 모르겠는데 불러주신 만큼 네, 열심히 구경하다 가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당연합니다. 도티씨에게 가장 어울릴만한 자리고요. 멋진 시상 또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자, 마리텔을 대표해서 도티씨가 인사드렸습니다.